44. 실천하기 실천이란 무엇일까요? 실천이란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단계를 세워 그 일이나 목표를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만 하거나 말로만 하는 것은 타인에게는 물론 자기 자신한테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며 나중에는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45. 실천을 배우세요 실천은 자신이 바라는 일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일입니다. 실천을 통해 아이는 자기 통제력을 발달시키고 인내심과 끈기를 기를 수 있답니다. 자기의 욕구와 충동을 조절하며 유혹에 저항하는 힘을 기를 수 있어요. 자신감 있고 리더십 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감이 형성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실천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실천하기는 유아 주변에서부터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유아와 함께 약속을 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했을 때는 보상과 격려를 해줍니다. 작은 것부터 계획을 세워 하도록 하며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는 실천 노트를 만들어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생활습관 식사하기, 옷 입기 등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요. 미룰 때에는 일관성 있는 태도로 꼬집고 그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요.